더 왼쪽, 왼쪽, 왼쪽. 좀 더, 좀 더, 좀 더 가야 돼. 됐다, 됐다. 이렇게. 우와. 둘이 멋있다. 나 무릎 진짜 무서워해. 이거 내릴 때 조심해, 민경아. 이거 미끄러워해. 들어가네요. 들어갑니다, 들어갑니다. 자, 과연 오늘은 시야가 어떨지 또 물 밑에는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. 오, 잘 보인다. 이제. 보이네요. 보이네요, 보이네요, 보이네요. 어머. 하나도 안 보이네. 뭐가 있어야지 보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예 안 보이는데? 어. 오늘 굶음을 안 돼, 먹어야 돼. 완전히 다르다. 어제랑 하루 차이인데 이렇게 다르네. 이제 태환 씨 등의 날개를 다 할 것 같은데요, 진짜. 저거 바로 발견합니다. 전복입니다. 보이니까. 전복, 전복, 전복. 던져. 우와, 나이스. 자, 우리 메달리스트, 금메달리스트. 박태환 선수가 하는 헤루지. 명품이네요. 어제는 몇 개 잡았지만 이건 잡은 게 아니다. 오늘은 진짜 기가 막힌 걸 좀 잡아야 된다라고 내심 긴장을 좀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붙어있다. 저거 어떻게 붙어. 우리 있는 나라도 못 찾을 것 같아. 왜냐하면 너무 바위라. 사이사이 똑같이 지금 숨어져 있어서. 또 있어. 또, 또. 잘 찾네. 잘하네. 근데 또 저거 잡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쏙쏙 빼네. 여기 손맛이라고 하죠? 뜯을 때 떨어지는 느낌이. 쫙 소리가 나요? 쫙 소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저항하는 느낌. 약간 손맛 같은 느낌. 그치, 손맛 같은 느낌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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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여러분 안 떼어 봤잖아요. 경환 씨, 안 떼어 봤잖아요? 안 떼어 봤지. 알은 왜 합니까? 아유 민망하여. 강남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우왁! 야, 전복 대박 커. 야, 너 몇 개를 깬 거야? 야, 전복 대박 커. 우와! 명졸령 아니야, 명졸령? 뭐야, 저 전화기 아니야? 뭔 일이야, 형님. 오늘 전복 파티 들어갔는데, 전복 파티. 딱 봤는데 그래도 바다는 어제보다는 깨끗하더라고요. 들어가자마자 아싸 이랬어요, 제가 마음이. 왜냐하면 크기가 다르더라고요, 거기는. 일단은, 처음에. 그래서 여기는 좀 크고 많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. 이렇게 잡으면 잡채 40인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오죠, 나오죠. 분위기가 확 변했어.